부동차 볼박차 블박차는 조금 더 가서 좌회전할 겁니다. 좌회전하러 갑니다. 저기 보행자... 저 보행자가 오네요, 학생? 잠깐 보행자 지나가... 지나가... 옳지! 자, 인제 가는데... 으 rank! 으와룰~! Ой구, 지나가는 학생이! 지나가는 학생이 다시 왔다. 아니, 블박차가 좌회전하려고 여기서 좌회전! 저기 보행자 있으니까 멈출 수밖에 없잖아요. 얘 지나가고! 그래, 너 지나가. 옳지ías! 그러고 가는데 뒤에서 자전거가...!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. 영화가 갑자기 생각나네. 자전거 타는 애가 없어졌어. 자전거가 블박차가 천천히 자르더니 저 뒤에서 역주행 방향으로 해서 그냥 넘어온 거잖아요. 이야... 참... 우와! 저 헬멧도 안 썼잖아요, 아까. 그럼 떨어져서 머리 받쳐주면 죽을 수도 있어요. 식물인가 되거나 목뼈 부러지 수도 있는데 팔꿈치면 살만 패었대. 골절 없대. 이야... 진짜 천 원이다, 천 원. 블박차 잘못 있습니까? 없습니까? 투표 시작. 이거 누가 장난치거나 잘못 누른 것 같죠? 이거는 이 자리에 제가 들어가겠습니다. 블박차가 뭘 잘못했습니까? 자전거 타는 학생들 조심하세요.